수빈아 잘 쉬고 있니? 개인 사장이 있다고 한대 저희 보고 연락하면 좋아 네 수빈아 수빈아 잘 쉬고 있니?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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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망가. 고민으로. 고민으로. 아, 고민으로. 아, 혼자 다. 네, 네. 고민으로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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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하리 형. 어. 보자 써요? 어. 왜요? 이게 음색했잖아요. 어. 보자 쓰지 마요? 어. 좀 보지. 어, CF예요? 뭐야? 머리가. 네. 이게 지금 말투지 않더라, 진짜? 네. 너무 하얀다. 진짜? 너무 하얀다. 너무 하얀다. 아. 야, 선생님. 승용이 형. 양 한 동기만 해도 속도 나네? 지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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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살 수 없겠다고. 아니, 진짜 야. 어, 등죽을. 양 한 동기만 해가지고. 키도 막 호났구나. 야. 야. 왜 이렇게. 한 달 동안 낮에만 운동했는데. 그니까. 진심이 형. 여기. 우리의. 나. 손에 땀 나. 손에 땀 나. 진짜 손에 땀 나. 와. 저 이제 팬들을. 이렇게 포정할 수 있는 거. 서치고 갈 건데요. 서치고 갈 건데요. 여기 못하였습니다. 네. 이제 가셔가지고. 조심시 거처럼. 서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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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천연 씨 할 때 파이팅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파이팅 가주세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씨면 캡틴이라는 건가? 근데 여기가 씨를 가는데 아 씨를 가있길래 주장이냐고 씨조래요. 캡틴 박수 안 해. 얘는 쇼컷 다 잘하는데. 다칠까 봐. 걱정돼서. 베들이 막. 뭐? 눈에 뱉은 거 없이 다 집어 던지고. 군만이 많아 얘들한테. 아니 다칠까 봐. 공만일까 봐. 군만이 많아. 오. 오. 넌 이제 불편으로. 뭐라 해야지. 칩 보러 갔습니다. 실기보러 갑니다.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왜 그러시려고? 거세 임랍이 없잖아. 시, 뭐 흔들이야? 아니, 좀 들어가. 일자도 소나 끌고 뭐라는데 참 마음이 삐들뿌들해가지고 일자도 웃었대요. 세 마리 없네. 가자. 가보자. 정말 몇 신고? 뭐야? 285? 어? 다리? 아, 근데? 어이, 형. 285루여. 쟤가 265루인데. 나 중학교 졸업했어. 너클볼 터져봐. 너클볼. 너클볼. 이빨 조심해라. 오, 호호호. 야. 네? 어, 이거 던질 줄 알아요. 다시, 어떻게 잡아? 아이씨. 보여줘, 여기. 카메라에 보여줘. 너클볼 어떻게든 보여줘. 이렇게 잡아줘. 이거 언제 볼까? 딱 공개졌다. 어, 공개졌다. 어, 공개졌다. 어, 공개졌다. 어, 공개졌다. 어, 공개졌다. 아, 손재주가 좋네. 다음. 무슨, 무슨 글. 어, 체인저. 체인저. 어떻게 잡아? 삼지참. 오케이. 이건,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야, 근데 너클볼 진짜 좋다. 이거 어디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한 번 계속 꾸준히 앉을 때 봐. 네. 이거 못 쳐. 이거 두 사람 와가지고. 너클본도. 알지? 네. 집에 들어올 때에 층도 있어? 네? 어디까지 해요? 종신해야죠. 아니, 아니. 너 몇 살이야? 여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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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년 뒤에. 아, 있겠다. 9년 뒤면 있죠, 저. 전 없어요, 9년 뒤에. 왜? 주년팀은 마흔한 살인데. 주년팀은 마흔한 살이에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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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양, 뭐 한약 같은 거 먹어. 옛날에 조금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어. 왜 안 먹어? 아니, 먹다가 지금 다 먹어서. 네가 싫어? 아니, 네가 안 먹어. 사실 영양제는 뭐 밥 잘 먹으면. 부모님한테 한약 절어달라고. 일찍 자네. 계속 일찍 자네. 중앙부터까지 잘 다녀야 하는 거 있잖아. 네, 이거 팔꿈치 다치기 전에는 재도가 잘 되는 거. 아파서 그래. 이게 유일감처럼 포럼을 못하면 진짜. 뭐라고? 유일감처럼 포럼을 못하면 진짜. 뭐라고? 공이 왜 이라고, 뭐라고? 옛날에. 너? 무슨. 무슨, 무슨 하세요? 옛날에. 무슨 말 했지, 지금. 생각 중에. 아, 뭐하는 때 출시를. 나, 나 1학년 때 출시를. 나 제목이 있어. 야, 어디 출시를. 뭐하는지. 나, 나. 다 해야 되니까. 딱. 분명하게. 형님, 출국 때 어디가 왔어? 리틀 나왔는데. 어디 리틀? 형 강동 리틀이요? 홍성원 선배님의. 성나, 티팩스. 홍성원 선배님의. 티팩스. 티팩스랑 위지노. 저는 이렇게. 화철이. 화철이 선배잖아요. 아, 진짜? 강동 리틀. 홍성원 선배의. 강동 리틀 매재 중 라인. 리틀 귀엽죠? 조각조각은 안 돼요. 아니, 근데 형. 조각조각은 안 돼요. 아니, 솔직히 형. 조각조각은 수만한 거였어. 수만한 거야. 우리는 그때 조각조각 다 이겨놔니까. 그죠? 수만한 거야. 형, 혹시 리틀 어디에 놔줘? 이따 한 번 봐. 너 어디에 조각조각이야? 대갈산 조각조각. 야, 리틀은 성인공이랑 소각조각이야. 그러니까요. 조각조각은 조그마잖아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왜냐면, 큰 조그마한 공으로 130 던지는데 당연히가 던지잖아. 야, 우리는 큰 걸로 130 던지잖아. 우리 큰 걸로 갖고 돈 채우고. 그래서 리틀은 중2까지 있잖아요. 아니, 근데. 나 죽일 때는 리틀은 안 싫어가지고. 아니요. 배트 2만 원 거 썼는데 공영만 한 거 썼는데. 학생으로 치워야지. 방망이 대단히 지식이 없어봐. 학창 시절에 방망이 치고 잘 쳤던 사람이야. 안 쳤던 사람이었어. 그 학창 시절에 방망이 치고 잘 쳤던 사람이었어. 그 앞치북에 유찬희만 했었잖아. 왜 또 좋아해? 아, 왼손 편해. 근데 유찬희보다 그냥 맵돋다? 유찬희보다 양호 잘했어. 유찬희 방망이 치는 거 보고 진짜 답답했어요. 내가 알려주면 망해 애들.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. 이사람. 애들이 안마를 위해서는 안 갈 거니까요. 저도 애들이 안마를 위해서는 가만히 있습니다. 애들이 안마를 위해서는 가만히 있습니다. 애들이 안마를 위해서 내가 많이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. 썬글라스. 썬글라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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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야구시 가라면 줄게. 야구시 가라면 줄게. 칼산 칼산. 칼산 넣었어? 칼산 수능학교 넣었어? 칼산 수능학교. 칼산 수능학교. 칼산 칼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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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칼산 주도학교. 오케이. 칼산 칼산. 누가 났어? 누가 났어? 누가 났어? 자 인사 한번 해. launching 한 tres였군. 광고다. 인사하면 2m 오늘 재밌었어? 네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저쪽은 연탄 같습니다 재현이 근데 넬시아미는 안 힘드십니까? 넬시아미는? 너네들이 오늘으로 종료하지 아 최고 아 최고 너희들도 나중에 또 들어와서 이런 거 해야지 그치? 이런 거 잊으면 안 돼 형 말 좀 치고 잊으면 안 돼 이제 친구들과 헤어질 시간이고 자 죄송합니다 어른이 뭐 피디에요? 전화를 어땠는지요? 기빨렸어요 기빨렸다가 지금 그게 하루 말입니까? 아 애들은 좋죠 근데 헤어스 화이팅 그럼 너 어디 팬이야 너 3명 아잇 그래 너보고 너보고 셀카 찍을래 왜 셀카야? 자승인 형 찍으라고 처음에 넣었죠? 오 그래 오 그래 아 아니가 아 아니가 감사합니다 아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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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는 뭐라고 네 네 네 네 네 야구는 뭐 네 네 야구 1명 남았어 3명 남았어 잘하네 5사람 모여봐 5사람은 좀 야구 뭘로 해? 야구 뭘로 해? 야구 뭘로 해? 야구 기러 그렇지, 기러야 돼 7년 됐다 파이팅 자, 우리 두 줄로 맞춰서 갈게요 두 줄로 야구 뭐로 한다고? 기러 기세야, 기세 정신을 지지어 다 살려버렸다 누가 어디?